12일 LG유플러스는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Z에 최신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. LG유플러스는 이번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시켰는데요. 특히 LG유플러스는 이동 중에도 데이터를 끊김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통신 연결성을 구현했다는 평가입니다. 이를 통해 고객들은 이용을 원하는 자전거, 킥보드의 위치와 상태 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사물인터넷 기술은 기존 LTE통신보다 전력 효율이 높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LG유플러스 측은 전했습니다.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더라도 수년간 배터리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위치 및 상태 데이터를 빈번하게 처리하면서 동시에 장기간 배터리 충전 없이 운영되는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의 안성맞춤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. 다량의 데이터를 빈번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